오늘의 첫번째는 이곳에 도시를 건배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도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도시를 빌려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도시를 빌려 보며. 이곳에서 도시를 빌려 보며. 이곳에서 도시를 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사를 하면서 지나간 학생들에게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힘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점은 그냥 계속 오래 서 있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혹시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냥 항공서비스학과다 보니까 히퍼야 되지 않냐, 히퍼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 많은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많은 신설학과로 많은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교수님들과 많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학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대사 오소연입니다. 저희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항공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학과로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안대학교로 오셔서 퍼스트플라이트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안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과장 윤병인 교수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개강을 해서 현재 약 50명을 뽑는데 수시에서 45명, 정시에서 5명을 뽑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현재 저희는 나군에 소용되어 있고 성적은 수능 70%, 내신 30%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는 약 20여 가지가 있고 특별한 걸로 쓰는 저희는 세안항공 승무원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20여 가지의 장학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장학금의 혜택을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갖고 실험실습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열의를 보고 저희 학과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